The key to bringing something into your experience than your desire.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어떤 것을 당신의 체험 속으로 가져오는 그런 키, 열쇠는 가져오는 그런 비밀. 비결은 뭐냐면 is to achieve vibrational harmony with what you desire. 당신이 원하는 것과 진동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성취하는 것이다. And the easiest way for you to achieve vibrational harmony with it.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그 소망과 진동적인 조화를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은 the easiest way. 가장 쉬운 방법은 easy to imagine having it. 그것은 그것을 가졌다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미 이루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뭐냐면 pretend that it is already in your experience. 그것이 그 소망, 그것이 이미 또 당신이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가정하는 것이다.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pretend. 그리고 또 뭐냐면 flow your thoughts toward the enjoyment of the experience. 그리고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그 experience. 그것에 대한 이루어졌으니까 기쁘잖아요. 그 enjoyment. 그것 쪽으로, 즐거움 쪽으로 당신의 생각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을 이미 성취돼가지고 즐겁잖아요. 그 즐거운 것을 이제 상상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쪽으로 생각을 흐르게 하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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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